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엑스원의 김요한입니다 제 오늘 tmi는 아침에 설렁탕 먹었어요 아침에는 국물 있는게 좋아요 예능을 처음 출연하게 됐는데 솔직히 많이 떨리고 저의 예능 첫 출연을 엠넷 tmi와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영광입니다 어제 잠을 못잤거든요 제 심장 소리 들리시나요 이렇게 떨려가지고 지금 살짝 걱정이긴 한데 잘해낼 수 있을거라고 믿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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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